네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많은데요 하십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조이트론에서 보내주신 파워A의 스펙트라 인피니티의 게이밍 조이스틱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스팀 덱에 엄청 빠져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해당 제품 제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해당 제품 우선 간단하게 보실게요. 엑스박스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해당 제품은 엑스박스도 되지만 PC에서도 당연히 되고 추가적으로 스팀 덱에서도 원활하게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우선은 여기 엑스박스 버튼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다 지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후면에 여기 버튼 두 개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버튼을 해당 키에 맵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솔직히 게임하면서 심심하면 안 되잖아요. 해당 제품. USB B타입이긴 한데 옛날 타입이긴 한데 우선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빛이 이쁘게 들어오면서 테두리 그리고 상단부 버튼 하단부 버튼 관리해서 별도로 깜빡임이라든지 색상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당 제품 간단하게 이런 설정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우선은 색깔 설정할 때는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LED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. 이 LED 버튼 누르시고 2초 정도 지나면 깜빡깜빡 하거든요. 그 상태에서 이 좌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어느 영역에 대한 색을 바꿀 건지 색을 바꿀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X, Y, A, B 이 버튼들 이용해서 바꾸시면 되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대쪽 버튼 화살표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깜빡깜빡하게 이해할 건지 그냥 고정시켜 놓을 건지 이런 거 확인 가능하고요. 그리고 상하단 버튼으로 밝기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색상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후반부에 또 보시면 하나 버튼이 더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은 이 뒤에는 백버튼이 있죠. 이 백버튼을 매칭하기 위한 그런 설정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당 버튼도 길게 오래 클릭하신 다음에 매칭하고 싶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 매칭이 원하는 버튼을 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 조이스틱 이거 있죠. 이거 누르는 이거 번거로워가지고 그 누르는 이 버튼을 각각 맵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해당 제품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. 레드데드 리뎀션부터 해가지고 또 제가 지금 열심히 즐기고 있는 드래곤 도구만가? 나름 괜찮은데 재밌는 게임 즐기면서 해봤는데 우선 장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앞서 말씀드린 이 백버튼의 존재. 이거 정말 편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 스팀인데 이용하고 있는데 스팀인데 백버튼이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. 이거 잘 썼는데 일반적으로 백버튼 지원하는 그런 패드들이 편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고요.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 이 트리거 버튼 있죠. 트리거 버튼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 다이얼에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이얼을 통해서 좀 더 버튼의 빠른 반응성을 원한다면 이거를 해서 좀 더 빨리 동작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해당 제품 이거 이 컨트롤러 있잖아요. 이게 미끈미끈하면 컨트롤 할 때마다 힘이 더 들어가고 미끄러지고 컨트롤 잘 안 되는 영향이 있는데 이게 돌기들이 진짜 환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고 빠릿빠릿 잘 동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이거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온 부분이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이어폰 잭 있죠.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볼륨 조절 이렇게 여기 하단 부분에 있는 볼륨 조절 가능하고 이거 눌러서 뮤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확실히 만듦새도 그렇고 기능 또한 빼나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솔직히 제가 스팀 덱을 사기 전까지는 게임은 키보드랑 마우스랑 하는 게 장땡이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게 힘들어. 그냥 손가락씩 까딱까딱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게임에 좀 취미를 붙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해당 제품 한번 구매해서 PC 게임 혹은 엑스박스도 되니까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색깔도 예쁘게 잘 들어가죠. 꽤나 만족스러웠어요. 이 쫀득쫀득한 오케이. 자 여러분 크롬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조이트론에서 보내주신 파워 A의 스펙트라 인피니티 조이스틱 패드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. 그럼 뿅. 감사합니다.